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4일 유엔의 날 저녁 10시를 넘었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한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민족주의자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를 본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민족주의자다. 무슨 민족이죠? 민족이면 무슨. 앞에 어떤 민족이 있어야 될 거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는 민족주의라고 했으니까 민족주의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미국 민족주의자다. 근데 미국에 미국 민족이 있습니까? 미국은 있는데 미국 민족은 없습니다. 미 연방공화국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미 연방공화국이니까. 미국 민족 없습니다. 백인민족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흑인민족이란 말 쓰지 않아요. 과연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휴스턴에서 지난 월요일 날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셔널리스트다라고 했습니다. 내셔널리스트. 나는 내셔널리스트다. 다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미국을 이 나라를 종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내셔널리스트다라고 했습니다. 내셔널리스트라 했습니다. 또 어떤 자리에 가서는 나는 내셔널리스트이기도 하고 글로발리스트이기도 하다. 즉. 나라를 사랑하기도 하고. 지구 전체에 대한 관심도 많다. 그런 뜻이죠. 등등으로 봐서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나는 민족주의자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오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족이란 것이 같은 피를 나누는 종족이라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참 이상하다. 미국 민족도 없는데 민족주의자다. 그럼 백인 우월주의자인가? 이런 이야기인데 백인 우월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내셔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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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민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국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는 국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내셔널리스트라고 번역하면 내셔널리스트가 민족주의자가 됩니다. 국가로 번역하면 내셔널리스트라고 하면 국가주의자가 됩니다. 국가주의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 경우 어디에 해당되느냐.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국가주의자로 봐야 됩니다. 국가. 트럼프가 내셔널리스트라고 했을 때 그 내셔은 민족이 아니고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미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줄이면 이건 애국자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팩트리어트하고 같아요. 절대로 민족주의자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민족이 없어요. 트럼프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자들은 민족주의에 상당히 심취해 있어요. 내셔널리스트 민족주의자. 아니죠. 국민주의자라는 말도 됩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한 말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가려서 번역하면 국가주의자. 애국자. 국민주의자. 저는 애국자가 가장 적당한 말입니다. 여기서 애국자가 가장 적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히틀러가 말하는 내셔널리즘하고는 또 다릅니다. 히틀러는 오로지 아리안 민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니까 유대인들 쓸어버리고 슬라브 같은 못한 민족을 지배해야 된다는 게 아리안 우월주의. 그걸 내셔널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틀러는. 그런 쇼빌리즘적인 아주 백타적 민족주의와는 트럼프의 내셔널리즘이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도 아니고 흑인을 탄압해야 된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한 내셔널리스트는 나는 애국자다. 또는 나는 국민주의자다. 국가주의자라고 하면 이게 약간 국가우선의 히틀러 같은 나치나 파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것도 적당한 말은 아닌데 하여튼 나는 애국자다라고 말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걸 민족주의자다라고 한국 기자들이 번역한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은 민족과 국민과 국가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후발 국가의 비극입니다. 지식인 사회의 비극입니다. 첫째, 민족이란 말이 우리나라 사전에 없었어요. 민족이란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외래문문을 받아들이면서 번역을 많이 해갑니다. 캐피탈리즘을 자본주의로 번역하고 디모크리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또 잘못된 번역입니다. 디모크리시는 민주제도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원래 실용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말에 홀리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이게 도그마처럼 돼가지고 지고지선한 무슨 이데올로기처럼 우상순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해석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한 자, 한 구절 또 고쳐서는 안 된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왜 민주주의에 한국적 이런 말을 붙여드리냐, 독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민주제도라고 번역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 경력이 짧은 한국에서는 서양에서 수백 년 동안 하던 그 민주주의를 고스란히 그냥 가져와가지고 시행을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다 고민한 끝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로 바꾸자고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이야기인데 민주주의를 우상순배하는 관념 논자들 눈에는 그게 이단이다 이렇게 본 거죠. 독재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잘못 번역한 게 독일의 folk라든지 영어의 nation을 국민이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거를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민족이라고. 이걸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나라는 없지만 민족은 있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을 아주 미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 독립운동이란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뒤에는 우파가 민족주의자로, 민족진영으로 불렸습니다. 좌파는 공산주의로 불렸습니다. 민족이란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어느 사이에 북한이 민족이란 말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민족주의 세력이고 이승만 박정희 등등은 민족반역세력이다. 친일, 친미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란 말의 해계모니를 지금 북한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6.15 선언, 14 선언, 이번에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민족이란 말을 흉기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민족반역적 본질을 정체를 감추고 이승만 박정희 같은 애국자를 민족반역자로 모는데 써먹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민족공조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북한의 민족반역세력과 남한의 그 추종자들이 손을 잡고 애국자들을 몰아내고 통일하는 것을 민족공조에 의한 자주통일이라고 이런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자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이 국가보다 더 고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다 더 고귀한 것이 민족이구나. 그래서 민족이 계급이 최고로 높습니다. 국가 위에 지금 민족이 있습니다. 드디어 김병삼 대통령까지도 어떤 동맹과 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합니다. 이런 연설문을 취임연서를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하다면 지금 한반도는 통일되어 있어야죠. 이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민족이 달라도 한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념이 민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국가가 민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국가가 있으면 민족도 생존할 수 있지만 국가가 없으면 민족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대인들 국가가 없었잖아요.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학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랑 국가가 딱 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엉뚱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세계 유대인들도. 한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강 정권은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 반역 세력입니다. 민족은 종족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북한 노동강 정권은 동족 사례의 제1등입니다. 우리 2000년 민족 역사상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전통과 미풍양 속을 말살했습니다. 민족 반역 세력이죠. 그러면 자유민족 가치에 의해서 김일성, 김정은은 민족에서 제명해버려야 합니다. 제명 대상입니다. 아니 제명되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민족 반역자 세 사람을 민족주의의 챔피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주사파이고 극자세력이고 남한의 가짜 지식인들이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보니까 트럼프가 나는 내셔널리스트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나는 민족주의자다라고 말했다고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미국에 미국 민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말한 내셔널리스트는 애국자 또는 국가주의자 또는 국민주의자 이렇게 번역해서야 맞고 가장 정확한 말은 애국자라고 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애국자. 그런데 민족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민족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하나의 화두를 제공했습니다. 민족에 대한 우상 숭배는 여기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민족이 소중하긴 합니다. 그런데 민족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신라의 상북통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라가 상북통일을 하기 전에는 부여 종족, 고구려 종족, 신라 종족, 백제 종족밖에 없었습니다. 신라가 통일을 하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천몇백 년 동안 살게 되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종교를 갖게 되고 같은 풍습을 갖게 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남이가 라는 생각도 갖게 됐고 임진왜란과 같은 외침을 받고 시민지가 되니까 더욱더 우리 민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천 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현상이 신라가 상북통일을 해가지고 한민족이라는 단위의 근거를 만들었는데 신라를 향해서 외세를 불러들여서 동족인 백제, 고구려를 쳤다고 신라의 상북통일을 반민족적이라고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 그리고 남한의 가짜 지식인들이죠. 민족이라는 말을 흉기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물론 신라의 상북통일이 최초의 민족통일국가인데 신라의 상북통일을 부정해야 대한민국도 부정할 수 있다. 이런 좌파적 역사관으로서 신라 정통론을 부정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그게 김일성 민족주의입니다.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또 인종적 민족주의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건 레이시즘, 인종주의라고 번역을 하든지 계급적 민족주의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